일단 자리는 일단 셋이 아 근데 셋이 저번에 더블 커맨드 요기 대놓고 안하고 구석에 하다가 3배로 걸렸거든요 초반에 바로 그냥 다거리당했어 셋이는 진짜 위험해 구석 자리가 확실히 좀 째기는 편하구요 자 김호람님 윤창님 박규람님 반갑습니다 저그 한 명 있구요 네 자 일단 투 배럭 올릴게요 안전하게 투 배럭 원 배럭만 올리면은 또 초반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마린 어 투저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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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투저그면요 발키리 앤 팔핵 고고생 발키리 앤 팔핵 아 근데 발키리를 한 부대 뽑으면은 팔핵이 좀 안되던데 자 일단 자 입구에 일단 서플을 사악 해가지고 입구 막을 준기 어? 어? 요런 짓을 해주면 정말 땡큐바리 요 맨 루트 좋습니다 요런거 요런거 좋아요 요런거 같은 팀이 투저그런데 요런거를 해준다 정말 땡큐바리죠 요ch 아니면 오르니 박키리 아까그냥 팀 믿고 온니 big Vaikkiri 획은 좀 했으니까 자 우리 팀 믿고 온리 valky condrom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걸 한번도 안해봤거든 팀 믿고 온리 발키리 발키리가 또 더럽게 안죽어 또 스포어같은거에 자 사핵 아 사핵이란다 사커맨드 핵이 미쳤나 내가 진짜 자 사커맨드 온리 발키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을 쏘면은 애들이 너무 멘탈이 나갔어 자 저그는 일단 방어가 되구요 이제 제가 탱크가 나오면요 어 무리 선생님 너무 무리다 자 저쪽 무리죠 자 저쪽 무리죠 자 저쪽 무리죠 자 저쪽 무리죠 저게 탱크는 일단 확인을 하겠지만요 저쪽 무리였으 저쪽 무리였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그래서 음 어 이 이 아 2 어 이기면 충분하겠죠 나이스! 아무래도 저렇게 한마리 잡는게 커 자 그리고 자 서플 계속 지어주고 자 해크 공사는 뭐 하나씩만 일단 해놓구요 해크가 막 그래 빠른게 아니라 서토스가 와 진짜 근데 시원하게 들이대네 자 근데 입구 안맞고 저렇게 좀 까불까불까불이다가 한바퀴 불러 갈거 같구요 자 탱크 계속 뽑아가면서 자원 계속 축적시킵니다 발키리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이 포스같은 경우는 아 저 이제 몽걸어나갑니다 어 무조건 셔틀을 써야됩니다 라고 하겠죠 자 자 여덟마리 요게 이제 마지막 어 펑크 찍은거구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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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키리발 찍어있습니다 키리발 스캔 890번 저는 항상 890번으로 합니다 스캔 이렇게 비치해놓고 느려 느려 테카 느려 자 그리고 토스가 입구에 포도 잘해놨고 템플러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스타보트 12개면 충분하겠죠 나도 온리 발키리는 거의 처음 하는거 같네 자 스타보트 12개면은 자 스타보트 12개월에 자 스타보트 12개월에 자 스타보트 12개월에 전화가 되었고 발키리가 좀 비싸긴 한데 나오는 이 속도는 그래봐 느린 느낌은 아니야 발키리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 저 근데 불안하게 쟤 퍼진 옷도 저거 한 마리가 250이라는 게 말이 돼? 사들! 어? 알아? 여기 싸울 수가 없네 털났네 아 망했잖아! 에이! 막 뚫렸어! 아아! 뚫려버렸어! 아아! 뚫려버렸잖아! 에이! 망했네! 에이! 어? 이게 뭐지? 예! 와아! 근데 히드라가 깊잌 짜 마리아 야 그 감사용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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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긴 한데 별로 안 고마운데? 열받는데? 열받네 내 이거 다 좋았네 아! 자, C 꺼냈구요 와, 히드라가 왜 그렇게 많냐, 애들이 오, 쟀다 지금 진짜 많더라, 쟀더라 자, 옥리의 발키리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, 너무 위험하구요 한번, 저... 이러다가 그냥 그대로 지겠어, 이거 손을 위험한 걸 느꼈구요 자, 그냥 까부지 말고 그냥 얌전히 좀 살아야 되겠네요 제 인증을 지켜줘 에이저다 롯롯롯롯롯롯롯 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롤크 자 온리 발키리라는 게 불가능하네 미친 왜 내가 온리 발키리를 간다고 그랬지 해보니까 0 아닌데 이건 뭐꼬 이거 뭔가요 이거 가이자 여기 버렸구요 치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수원하다 한껏 했구요 배틀 쿨죠 아우 배틀 안갈라 그랬는데 배틀 가야되겠네 자 배틀 갑니다 배틀 배틀 쿨죠 배틀 쿨도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판매들이 지옥이 어때요? 괜찮죠? 자 그래도 업글이 그래도 좀 팡팡하게 좀 돼가고 있는 편이라 이상하게 자 2업입니다 2업 저 상대 토스로 뭐 자파이잖아 안녕 뭐야 1킬 밖에 안 돼? 뭐야 왜 1킬이야? 뭐야? 야 근데 상대 아까 진짜 물량 잘 뽑던데? 뭔가 싶더라 진짜 물량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깜놀 했지 않습니까? 자 이 형님 형님 약간 차로 간거 같은데 지금 주무시는거 같은데? 뭐래요? 자 이제 바트를 어크루 써 오! 자 이제 바트를 어크루 써 아이가 있거든예 걱정하지 말아요 딱 대기하고있었다 아이가 올거같아갖고 배틀 한마리가 다 안놔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못했던 그 발키리 온리 발키리 한번더 시도해도 될거같은데요 자 야는 언제오나요 오 뮤탈 모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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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는 그곳에 피카수아 아샤아 커널 굿 소름이 막 그냥 안깨치고요 물론 소음 깨지는건 아니죠 자 그러면서 발키리 좀더 뽑아줍니다 자 이크로 완전 틀어 막 봐버리구요 자 그 못하는거 빨리 봐 빨리 그 잡고 빨리 오브로드 사냥 가야되니까 자 오브로드 사냥을 가야되는데 계속 제 친구가 어 안오고 계속 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와 어디서 와 빨리 어 일단 그 뭉친 오브로드가 좀 더 탐나는데요 라디언 보단 아 아 수운 타봐 씨 수운하네 어 자 그라고 저 온리발 온리발이요 온리발 자 어 꿀풀이기 때문에 어 사암에 히드라 있음 아 아 지금 온리발키리 세부대에 약간 포스를 아직 못 봤거든 안팠으면 좋겠는데 견제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들어오노 근데 이거 아 죽겄네 안들어오면 찾아 들어가야지 못자겠는거죠 안들어오면 찾아 들어가야지 안녕venик 잘어있어 안들어오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select 찾아가는 그 대전 제대로 될 먹방 요매나 으으으으으으으읅 으으으으으으ㄹ 일로와 요기 먹방이오어라 거 일리와 일로와어서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 일로 오나마 1 아 내 발키리가 오히려 저 뮤타를 저리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죄송하네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거 다 카면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브로드가 지금 다 틀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지금 날라 당기는 거는 다 잡고 있습니다 오 가디언이네 골라 먹는 재배가 있네 야 오버로드 태어났군요. 태어나자마자 바로 핏도 못보고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오버로드. 야 오버로드. 오버로드. 나이스! 오버로드 한 번 들어가줘야 씨. 오버로드 너무 지금 자리를 안 가나? 한 저 아홉시 지금 오버로드가 한 230마리 정도 죽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? 230마리 정도 약간 골로 가신 걸로 지금 출전 되거든요. 오버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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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하나요? 여기 뭐하나겠죠? 당연히 여기 있네요 발 끊어지! 자 발 끊어죽니다 어? 이거 좋아 콜잼 됐고 다시 들어봤구요 저 친구가 뽑는 발키리 오버로드가 먼저냐 발키리가 먼저냐 그러냐 지금 좀 보면은 인구가 좀 막히면서 차원도 좀 많이 고갈됐을 것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끝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요매너구요 아 나갔습니다 자 오버로드 일로 왈라라라라 어 나갔네요 장난 있습니까 장난 돌아비거든요 오버로드만 사냥했는데 게임이 이미 이미 이겨냈그룹이 되었네 자 그리고 초반에 방어가 적은 힘이 날 살려준거 땡겨있잖아 자 퀴 한번 볼까요? 별로 안 잡았네?